자 유사성의 타임시프트 또 나왔죠? 네 네 밥하고 을이 있는데 네 밥하고 을이 있는데 밥은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그러죠? 네 우리도 우리도 아 울도 내 생각이 정답인데? 값도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그러고 울도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나? 어떻게 되나? 이 창으로 말하면은 뜰지 못하는 방패가 없다 네 이 방패로 말하면은 막아내지 못하는 막아내지 못하는 창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플로이가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친구가 또 친구는 또 자기 생각이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내 얘기를 하면 네 만원씩 내기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긴 사람이 잰 사람 돈 가져가면 되죠?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사성의 타임시프트 로직인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서로 자기 주장이 서로 자신의 주장이 최고라고 다 얘기를 하죠 네 자신의 주장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네 판사가 주로 이런 거를 내가 볼 때는 법대생 법대생들이 그래도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? 대학생들 중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법대생 법대생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법대생들이 말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직원 중에 햇니가 뭐 자기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햇니한 대로 야 너 네 생각대로 안되면 산돈 그런 거 나한테 줄래 찍소리 안 하더라 그 다음부터 그냥 사라졌어 그 얘기가 사라졌어 자 법시다 19번까지 했죠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